자, 그러면 2017학년도 6월 5평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에 클리어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보면은 우리 역사 속의 간도. 청과 영유권 갈등에 발생한 간도.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자. 그래서 간도관리사로 이 법륜을 파견했습니다. 대한제국 때 간도협약으로 체결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간도와 관련이 있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역사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간도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정답은 백두산 정개비. 서의암로, 동의토문, 조선숙종 때 세워졌던 백두산 정개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수신사는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이 일환으로 파견되었던 해외사절단이고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우산국 정복 추진 배경인데 이것은 신라지증왕 때 이사부라는 사람을 지켜가지고 복수한 것이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발생인데 관련 없습니다. 백제부흥운동 전개 과정인데 이것은 흑임자, 흑치상지가 임존성 이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알겠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지정시키GE 네 그건 자막이 inizi